유공별, 놀고 있네 이거 줄게 돌아가 아 이거 이거 야 아니 10%는 안 붙고 3.75%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냥 포식할까요? 이름 바뀐 건 좀 아깝긴 한데 왜냐면 고스택이 없어 고스택 없어서 추출합니다 70스택 나에게 힘을 줘 인간들이여 와아 와아아아아아 오우 쉣 70스택 아이 30%는 안 붙고 개평 갑니다 완벽하 destruction 焢 threaten 오케이 됐어 32스택 진짜 한번만 더 넣을게요 아오오 okay 진짜 마지막 advisors 90이 아깝다고요? 아니? 90은 안아까워. 이걸로 110까지 밀거에요. 90 스택 바로 갑니다. 이거는 이제 직돌이야. 무조건 떠요. 34%? 앗! 스택 아깝다는 생각나, 만드나. 가자. 13번째 유 검은변 바로 갑니다. 아 뭐야. 아 왜 여기있어 이거. 강화. 싹. 넣고. 하나 둘 열. 6%? 6.22%? 동래플 3.3%였어요. 3.75%인가? 6% 쌉 가능해요. 무력 거의 약 2배야. 간다. 고! 제발. 제발 6%쯤 가자! 안 된다! 죽신가 120 스택에 13포라고요? 아 자켓 감 개오질해 진짜. 왜 하고 있는 거야. 아니. 아니야. 누가 이기나 보자. 이건 자존심 싸움이야. 이건 자존심 싸움이다. 25%! 4분의 1! 야. 오케이! 열 네번째 유투 갑니다. 열 네번째. 야. 내가 너무. 너무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? 그냥 대충 할거야 그냥? 무심하게? 무심하게? 무심하게 그러면은 발로 합니다. 너무 성의가 없었다. 이건 방금 너무 성의가 없었다. 이거는. 쓸데 됐다! 열 다섯번째. 열 다섯번째. 으윽 Dent vít 따ín 삽 아직uch 정말 손님 nos 오케이 다시 여러분들 되는 칼에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썰으라고요? 지금 무 썰다가 심어 손가락 3개 썰었어요 지금! 발가락 남았다고요? 이야... 나이스. 아이디 바꾸시죠. 솔로몬으로. 1트만 더 해보죠. 이제 뜰 거 같아요. 한 번만? 진짜 마지막? 내가 한 번 진짜 찐막하면 진짜 찐막. 200을 넣자고? 찐막 그냥 200에 넣을까요? 찐막 208에? 오케이. 일단 그러면 골을 띄워야돼. 간다. 72 스택. 고! 아..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됐어. 간다! 둘. 셋. 29%! 고! 나이스. 다시. 나이스. 1, 2. 30%! 30%! 후! 저... 결단 내렸습니다. 유우둔도 같이 뒀습니다. 유우둔도 같이 뒀습니다. 208에 갑니다. 208에! 유우둔 하나랑 고 거운별 한 개씩 집어넣겠습니다. 간다! 오케이. 고거운 별! 갑옷 넣고! 유우둔도 넣겠습니다. 208 스택! 안 아까워요. 왜냐고요? 전 다시 싸울 수 있거든요. 나는 돼요. 나? 금방 싸워요. 나 208 스택 이거? 그저께 하루만에 싸운 거예요. 간다! 야! 흑정령! 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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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존나 깜짝이야! 근데 이거 우둔 어떡하지 이제? 이거를... 봉투를 해야 되나? 아니면 팔아야 되나? 177 스택에 우둔 한번 넣어볼까요? 동우둔? 다 풀어! 오케이! 저... 이거... 넣고 갈게요! 고들! 암튼 오늘 이렇게 강화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... 넣고... 갈게요! 깔끔하게 가겠습니다! 아... 진짜 유범... 드박! 가자! honor!!! 아...! CTP 아이씨... 너무 설렜네... 하하 하하 들음절한 미시